가장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멤버가 수영이는 영화도 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랑 연기 공부도 계속 같이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연극연합과 같은 저보다 한계수 위 선배인데 학교 생활도 같이 했고 졸업도 같이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고민 상담 많이 해요. 그냥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큰 의지가 되고 에너지고 위로고 네 맞아요. 침대에 누워있다가 되게 의욕이 막 상실됐다가도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맞아 자극도 좀 되고 자극 정말 좋은 자극도 되고 네 그렇죠 그래도 유리 얘기 들어보니까 6년 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아 그래요 뭐 막 성장 멋지게. 단단한 게 느껴집니다. 그럼요. 보세요. 이름이 벌써 유리하잖아.